예원씨 마침 있었네. 작은 어머니께서 어쩐 일이세요? 지나가는 길에 얼굴이나 볼까 하고 들렀지? 앉으세요. 근데 우리 우진이하고 빨리 결혼해야겠더라. 왜요? 우진씨가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? 그런게 아니고 우진이가 자꾸 딴맛 먹는 것 같아서 말이야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분위기가 뭐 그렇더라고. 어제 우진이랑 우리 형님이랑 큰소리 내면서 다투고 그랬거든. 무슨 일 때문에요?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. 어떻게 좀 알아볼까? 그래주시겠어요? 그거야 뭐 어렵겠어. 맘만 먹으면 집안 돌아가는 사정이야. 다 내게 들어오거든. 아 참. 작은 어머님 저희 레스토랑 커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한 잔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?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지금 임신 중이라 커피는 웬만하면 참으려고. 그럼 식사로 오고 가세요. 그럼 그럴까? 앞으로 우진이랑 결혼하려면 우리 집안 사정도 많이 궁금할텐데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나 하지 뭐. 네 작은 어머님. 앞으로 자주 놀러오세요. 나는 언제든지 연희가 부르면 오지. 또 커지는 시간에 나섰는데. 하이. 나이. KBS